오늘도 한 끼만 오늘도 한 끼만 이거 왜 안 비벼졌냐 미쳐버리겠네 쟁반짜장 원래 비벼서 오는 거 아닙니까 아 제주도 쟁반짜장들 이상해 안 비벼서 와 원래 쟁반짜장에 볶아서 오는 건데 콩나무도 들어갔어 쟁반짜장에 여기 처음 시켜먹는 곳인데 아 여기 쟁반짜장들 이상하네 제주도들 죄다 쟁반짜장을 안 비벼서 갖고 오네 아니 쟁반짜장에 원래 볶아서 오거든 원래 안 비벼서 온다고? 그래? 콩나물 왜 들어가지? 콩나물 들어가는 거 처음 먹는 건다 맛있겠다 아 이럴 때 여자친구 있으면 옆에 과일을 이렇게 잘라줄 텐데 여자친구가 없어가지고 짤만 먹기 힘들다 맛있어 짜장면 합격 거의 맛있네 나 여기 왜 이렇게 손이 떨지? 수연적 있나? 오징어 상수요 바삭한 거 확인해 볼게요 이번 시청자랑 소통 안 하시네 너랑은 했다잉 오늘부터 1일이다잉 탕수소스 괜찮아 호텔 조식중 호텔 조식중입니다 바닥안에 야 탕수육 안 바삭해 실망이야 탕수육 탕수육 실망이야 탕수육 벼루다 여기 탕수육 벼루네 탕수육 벼루네 아 쟁반짜장에 굳이 홍합은 넣을 필요 없는데 까먹기 귀찮게 마른 홍합 넣어주지 말린 홍합 음 어서오세요 어이씨 군만두도 하나 먹어보고 상수육은 찍먹이지 상수육은 찍먹이야 음? 음? 아 오히려 군만두고 맛있다 여기 아 몸이 커갖고 움직이면 다 쓰러져 남은 짜장 소스에 햇반 한 사발 비벼 먹으면 꿀이겠네 그거 먹어보고 배 안불매 아 내가 젓가락질을 못하는건가? 왜 이렇게 떨어져 아이씨 질질질 그냥 아이씨 맛있다 지금 며칠수 먹으면 지금 며칠수 먹으면 흐름이 끊겨 음? 며칠수 먹으면 흐름이 끊겨 탕수육을 소스 맛으로 먹는 애들은 잘못된거야 내가 소스는 그냥 거들뿐 살짝 찍어서 먹는거지 살짝 찍어서 먹는거지 고기맛으로 먹어야지 고기맛으로 먹어야지 오늘 저녁먹방도 오늘 저녁먹방은 해야지 이거 먹고 바로 자야지 살찌게 나 요새 살이 빠져가지고 살찍을라고 먹고 바로 자 살쪄 오늘 저녁도 짱깨 먹자 왜그래요? 사줄거야 능이형? 왜그래 사줄것도 아니면서 짱깨 먹지 하루에 한께만 먹으면 되지 짱깨를 저녁에 또 먹어 아 싫어요 아니야 짱깨 안먹을래 아 탕수육 안 바삭한 게 짜증난다 탕수육은 좀 바삭해야 되는데 근데 만능님이 형임? 그 사실 형보다 생각보다 어린가봐요 아니 딱 봐도 능형이 형 아니야? 아 나 또 자오심상 해갖고 밥 못먹겄네 야 너 빨리 사과해 나한테 블랙 하기 전에 딱 봐도 능형이 형이지 야 나도 나이 먹지 응 나도 나이 먹은 만큼 먹었어 그러니까 반말하지마 반말은 나 혼자 할 거야 반말하지마 배풍 쏘면 반말이도 돼 탕수육의 고기 질은 베리베리 질겨 잠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솔직히 24시간 밤에 시켜먹는 것만큼 못하다 아니 존댓말래? 탕수육의 질이 그닥 고기도 좀 뻑뻑하고 일단 바삭바삭 안한게 제일 커요 아 근데 쟁반짜장은 진짜 맛있다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이거 언제지? 능형 내 집에서 팥빵할 때 짤만 먹었는 이후로 안 먹었거든요 짤만 보면 막 토 올라와가지고 탕수육 남기 건데 재탕하자 안 남겨요 남길 수도 있겠다 저녁에 재탕하라고? 욕먹을걸? 그 자식 형 예전에 막 음식 비판할 때가 꿀잼이었는데 요즘 너무 부드러워지심 이게 신제품이냐? 이게 음식이 신제품이야? 너 제의도 와갖고 제의도 가져갖고 여기갖고 짱게 먹을 거야? 전국 체인도 아닌데 무슨 고객님 어서오세요 제의도 가져갖고 짱게 먹을 거야? 자 이 타이밍에 웨치스 한잔 신입 읍방울? 마라도 짱게 맛없다고? 맛있던데? 옛날에 먹어봤었는데 왜 굳이 따라 드시지? 너네 소리 좋으라고 홍합은 웬만하면 껍데기 주뎅이 안 열린 건 먹지 마세요 몸에 안 좋아 진짜로 안 익은 거니까 억지로 막 그거 하나 먹겠다고 손 다 붙이면서 까지마 없어 보이니까 짜장면도 몸에 안 좋아요 그럼 뭐 먹고 살 건데 너는? 인마 너네 엄마가 해주는 음식도 인마 미온 들어가고 조미료 다 들어가 엄마표 음식 먹어본 지 오래 나도 그렇네요 탄수육이 고기가 뻣뻣해 처음 시켜먹는 곳이라 다음엔 단 데서 시켜먹자 정말 짜장면 맛있는데 탄수육은 별로나 내가 맛없다 그랬냐 뻣뻣하다 그랬지 뻣뻣한 게 잘 먹는다고 건너보라 그러네 맛없다고는 안 했어 뻣뻣하다 그랬지 화려운가? 책자에 없던데 너 저희도 사람이야? 오빠 만나러 올래? 동문 로터리 근처에 있는 곳 탕수육 네가 사서 갖고 와 처음 오신 분들은 오문치 상단이 따온 만큼 왼쪽 하단 질차 질차 눌러 알람 간다 한 번씩 꾹꾹꾹 추천한지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세요 야 웃고 떠드는 건 좋은데 추천과 질차는 좀 누르면서 웃고 떠들어 그러니까 쟁반자량에 홍합 들어가는 거 처음 보지 나도 처음 봐 왜 홍합 안 들어가거든 동대문 다 왔다 은경아 내 옷도 사줘? 왜 이렇게 짜증내? 뭐 짜증을 내 짜증내는 거 아니야 그렇다는 거지 뭐 말은 못하겠네 내 말만 하면 짜증내는 데 나 3X 아니 추천 감사합니다 턱이 이뻐요 야 이쁜 턱은 어떻게 생긴 턱인데 아이씨이 사이다 사이다 턱이프다는 소리 또 처음 듣네 야 어떻게 생긴 턱이 이쁜 소리야 진짜 사이다 사이다 턱이프다는 소리 처음 듣는다 어서오세요 능이형 이제 일어났어 이것들아 능이형도 사람이야 하루종일 못 먹어 능이형도 아무리 잘 먹는다고 해도 어? 샤워가운이에요 누구냐고 두 번 물어봤다 네이버 검색해 네이버요 이게 무슨 외국인 줄 알아 그냥 제주도 산다니까 맨날 날씨물 보러 들어오고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와 제주도 날씨 쳐봐 똑같은 질문 하루에 10번씩 받아봐 100번씩 받아봐 화나 안 나나 아니 뭐 어디 조선시대 살아 6.25 6.25야? 아니 네이버 검색하면 친절하게 어? 이쁜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뭐 영상으로 다 보여주는구만 그 JTBC인가? 거기 아나운서가 이뻐 날씨 소개하는 그 캐스터 있잖아 거기가 이뻐 JTBC인가? ABN인가? MBN인가? 이쁜 캐스터 따로 있어 새벽 4시 몇 분에 업로드 되거든? 여자 같아요 BJ님 고마워 잠깐만 좀 웃을게요 기상캐스터 소개해준다고 했었는데 내가 거부함 능형이 기상캐스터 소개해준다고 했는데 거부했대요 올해 들어도 제일 웃긴 얘기냐? 좀 웃어오도 돼 세제창에 크크크크크 저거 좀 웃어 나 살이 걸릴뻔 했어 능형 개그죠? 기상캐스터 소개해준다고 거부를 했대 이뻐 올해 들어도 제일 웃긴 얘기냐 뭐라고? 난 무조건 만나지 나 같으면 무조건 만난다 나 같으면 무조건 만난다고 다 줘 아마 땅문소부터 갖다 바칠걸? 넌 그게 문제야 어? 불로 아직 안 나갔어? 불로야 간대매 저 드루 너 뭐야? 다시 왔다 짜증나서 나 같으면 다 갖다 줄 거야 진짜 사랑하면 다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발음이 쓸모근 거 같은데 아니 사랑하면 다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술 안 먹었습니다 아 탕수육 찌겨 짜증나네 저녁에 탕수육 다시 시켜 먹어야 될 필요인데 여전히 머리 엄청 긴 거 잘랐죠 저녁에 양념탕 수육 만들자 싫어요 형님 해드시면 돼요 담그고 먹으면 그나마 있는 바삭함까지 없어지잖아 싫어 난 음식이 맛도 중요한데 식감을 되게 따지는 스타일이라 어머 민호아빠 안녕 우리 아빠 일어났어요 햄 최멸 햄 최멸이 햄버거 몇 개 먹냐지 공식적인 방송에서는 일곱 개까지 먹은 것 같아요 능양 방송에서 처음 오신 분들이 추천할 때 제가 5주 상당히 따옴 맞고 돈 안 듭니다 추천 좀 누르고 보자 아 당초 찌기다 일곱 개 먹었거든요 그때 패티가 더블인 거 내가 먹었잖아요 솔직히 꽃돼지 나랑 꽃돼지도 일곱 개 먹었는데 꽃돼지는 패티 더블 안 먹었잖아요 나 패티가 더블인 거 먹었다고 그때 합방 때 응? 그거 내가 먹어가지고 이겼는데 응? 나 패티가 더블인 거 안 먹었으면 우리 졌어요 뭔 네 개를 먹어 그건 짜장면이고 거지야 대화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막 들이대네 저거 야 여기 초록색 글씨 적응 안 된다 왜? 뭔 소리야 저건 아 빨간 것만 보다가 닌 별풍 몇 개 필요하시나요? 백만 개 감당 되겠냐? 구질구질하게 십만 개 만 개 안 불러? 백만 개 정도는 부르지 이거 먹고 뭐 하실 거예요 이거 먹고 잘 거예요 살 쪄야 돼 요새 살 빠졌어 아 요새 살 빠져갖고 인기가 같이 빠졌어 살 쪄야 돼 얘 살 빠지니까 인기가 같이 빠지더라고 잘생겨지니까 안 되겠어 아프리카 남겜 이래 하겠어 이러다가 살 쪄야지 아 우리 민호 형 18개 감사합니다 18개 아 이런 18개 아 이런 18개 김울동 사선위원님 반갑습니다 아 이런 28개 욕할 뻔했네 아 이런 28개 또 감사합니다 이뽀 자식이가 뭐가 뭔 소리예요 저 밥 굳이 밥을 비벼야겠냐 햇반 하나 남았는데 아 비상식약인데 만두가 맛있네 만두 맛있는데 또 처음이네요 아니에요 28도 욕이에요 탕수육 진짜 맛있어 고기가 너무 질겨 있잖아요 뻑뻑한 고기 닭가슴살로 만든 탕수육 그릇 느낌 그런 느낌이지 내가 뻑뻑하다 그랬지 맛없다곤 안했다 계속 계속 그러는데 너네 어 내가 뻑뻑하다 그랬지 맛없다곤 안했다 등심 탕수육이라고 해갖고 시켰는데 등심이 아니네 소비자 오바센터 신고해버릴까 저녁먹방도 합니다 아 나 오늘 7시 반에 들어서 어제 일찍 방종했거든 1시 반인가 1시에 방종해갖고 일찍 자갖고 먹는거지 저녁에도 먹을거에요 먹고 또 자야지 저녁에 먹으려면 소태찌고는 양 많죠 나를 그렇게 생각해요 왜 민호님은 매니저 안줘요 못생겨서 당연한걸 물어봐 부끄럽게 맨날 나 때리고 못생겨갖고 매니저 왜줘 맨날 나 때려 난 이거 모르지 카메라만 합동방송하고 카메라만 꺼지면 그렇게 때려요 알람 알람 야 이거 알람 아 맞아 아 놀래라 아 이거 알람이야 원래 이 시간에 더 자면 안되니깐 2시에는 일어나야돼 아무리 늦게 자도 알람인데 아 놀래라 생각을 못했네 리액션